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에 대해 진상 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숙명여대 새 총장에 선임됐습니다. 2년 4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김여사 논문 검증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송재원 기자입니다. 숙명여대가 새 총장 지명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. 총장 후보 선거에서 1위를 한 문시연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, 2위인 장윤금 현 총장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. 7명의 이사진은 비밀 투표를 통해 1위 후보인 문시연 교수를 이변 없이 새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. 문시연 신임 총장은 후보 정책설명회에서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이 매우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문 교수는 당선 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명문 대학으로서의 숙명여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숙명여대는 독일어가 파울칼레를 연구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10개월 뒤 본조사에도 착수했지만 2년 4개월째 논문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김 여사 논문 검증 발표를 촉구해온 숙명민주동문회는 대학과 교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숙명의 가치를 떨어뜨린 현 총장에 대한 심판이라며 환영했습니다. 문시연 교수에게 96%의 지지를 보냈던 학생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문시연 신임 총장은 오는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.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.